9월 23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절반에 가까운 산하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총 구매액 4,260억 원 중 35억 5천만 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 구매 실적이 0.83%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는 0.78%, 2018년에는 1%로 낮은 수준인데요.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공공기관은 2017년 15곳, 2018년 14곳, 2019년 15곳으로 3년 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0.03%로 가장 낮았고, 영화진흥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은 최근 3년 내내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 영후로 정하는 의무 구매 비율인 100분의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부과는 없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시정 요구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미달기관은 언론, 관련 기관, 누리집 등의 명단이 공표되고, 각급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우선구매 실적 지표가 반영되는 것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문체부와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며,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체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또는 34세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여과인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표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